안녕? 꽤 바빴었지? 응? 그래, 물어볼 게 하나 있어. 가장 나쁜 사람이라도 바뀔 수 있을까? 노력만 한다면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? 좋아, 여기 더 좋은 질문이 있어. 렌트 몇 시간을 보내고 싶어? 네가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온다면 그 뒤에 무슨 일이 날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걸? 뭐, 죄송해요, 아주머니. 이게 바로 제가. 약속을 안 하는 이유예요. 너는 끔찍한 시간을 보낼 것 같은 기분이 든다.